알면 알수록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신이 나서 철로 춤을 동실동실 알면 즐겁다 룰루랄라 동반 선수가 놓고 간 웨지클럽을 자신의 백에 챙겼지만 3번 홀이 될 때까지 깜빡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규정 클럽 수 14개를 넘기고 3홀이나 플레이한 상황 이럴 때 벌타는 어떻게 될까? 바로 무벌타 고의성이 없고 해당 클럽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벌타는 없습니다 하지만 클럽을 사용했다면 한 차례당 2벌타 최대 4벌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같은 코스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의 클럽을 빌려 사용할 경우에도 역시 2벌타 하지만 클럽을 제외한 공, 장갑 등은 얼마든지 동반 선수에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